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우리 홍주는요 약간 엉뚱한 구석이 있어서 이용주 엉뚱의 이뚱이에요 이뚱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허어 긍정이에요 허어 긍정 그런데 우연히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10년 전 동창을 만났는데 심장이 자꾸 두근거린대요 우리 홍주 제대로 된 연애 할 수 있을까요? 홍주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? 월요일 화요일에 우연일까 TV내에서 봐 즐거움의 TVN